오늘은 화요일 우리 학교의 멋진 다놀터에서 수업하는 날이다 그런데 다놀터가 뭐지? 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다놀터는 해와 달이 밤낮으로 달패기 놀이처럼 크면서 놀고 모나지 않고 둥글게 성장하는 뜻이래 동봉 ya 밤낮으로 달패기 놀고 우리 친구가 다이로케 한개에 힘이 확났어 이눈가 달리믄 그래도 괜찮아 우리들은 친구야 다 괜찮아 다 불러 다시 놀려 다 불러 우리들은 인사는 축제 다 돌파 맨딩과 살림은 둥둑둑둑둑 이렇게 놀고 우리는 친구와 사이 좀 깨어 깨어 대박이 달라고 아는 게 달라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들은 친구야 다 불러 다시 놀려 다 불러 우리들의 인사는 축제 다 돌파